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삼성전자는 굴욕적인 겁니다. 시가총액이 대만 반도체의 25%인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참 안 된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국내 전문가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이 전자업계에 아주 해박한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죠. 오늘 굉장히 귀한 글이 올랐네요. 이분이 아마 대만에서도 원로로서 대만 경제 전문가 세진 허 회장이 이제 발언을 한 게 나오네요. 이제 대만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선 TSMC가 완전히 삼성전자를 무찌른 것도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만에 비해서 민주주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간판금 기업인 삼성전자조차도 대만의 TSMC 대만 반도체 시가총액의 25%,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TSMC가 자만하지 말고 기술 경쟁력을 잃어버린 삼성전자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욱 분발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대만 경제 전문가인 세진 허 회장이 그냥 삼성전자 문제의 핵심을 뭐라고 보느냐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술 경쟁력을. 국내 전문가가 아니고 대만 경제 전문가 세진 허 재신 미드 회장은 아마 굉장히 이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분 같네요. 성공한 분입니다. 삼성전자를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진 반면 교사로 꼽으면서 TSMC가 미국의 대중 제재 덕분에 호국 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령성 산이 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기술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삼성의 디렘 메모리 반도체가 여러분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니까 여기 보시죠. 중국이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회사 ASML의 EUB 극자외선 등 첨단 노광장비 수입 제한으로 첨단 공전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TSMC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미국이 네덜란드의 여러분들 초미세 공정의 결정적인 노광장비 EUB를 대중 수출 여러분들 규제 안 했으면 TSMC 경쟁력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기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가 이러면 한 번 보는 겁니다. TSMC 경쟁력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분야의 경쟁력도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의 ASML의 이런 장비를 중국 업체에 못 팔게 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 빳빳아 쉬고 우리가 잘났다 이렇게 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메모리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 대만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고. 세진 허 회장은 중국이 첨단 공정 기술을 돌파하면 가장 먼저 사라질 기업은 네덜란드의 노광장 배사 ASML이고 대만의 TSMC 또한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걸 것이다.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어렵게 되겠죠. 그는 핵심 사업에서 중국 기업 등 경쟁사에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를 타산지석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세진 허 회장은 삼성은 과거 오랫동안 TSMC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현재 TSMC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삼성의 시가총액은 TSMC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 수율은 TSMC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썬 소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연일 삼성전자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쓴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쓴 이야기를. 기술 경쟁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05년 이전 30%를 넘었으나 이후 급격기 하락의 0.3%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시장에서도 중국 저가 브랜드에 잠식당했고 주요한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조차 중국 브랜드에 밀리고 있습니다. 싸고 좋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진허 대만 경제 전문가야. 가장 심각한 것은 삼성의 최대 경쟁력이 있던 디렘 시장에서도 hbm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 sk하이닉스가 완패한 점입니다.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1년 이상이 나버린 겁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인텔에 넘어선 것은 반도체의 큰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중국이 참여하는 세계화 속에서 산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성장 기술장벽을 높여 중국이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기업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가는 오르겠죠. 그건 뭐 사람들이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근본 기술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온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연구소 문제를 지적한 오늘 기사가 삼성전자의 기술력 현주소를 상당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인사 쇄신이 거론되는 것은 실제 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과가 미흡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등 디램 사업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삼성전자 내부 평가가 있다. 대표적인 이래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미세 공정을 적용한 디램 개발과 양산의 삼성전자 보다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공정 개발과 양산에 크게 뒤처지며 hbm 시장 주도권을 내줬다. 1년 이상 격차가 난 겁니다. 특히 6세대 hbm4에 적용되는 10나노급 6세대 공정 이걸 dlc 공정에서 sk하이닉스는 개발을 마치고 양산을 위한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연구소가 dlc 공정 개발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수율 역시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 확보에 거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연구소부터 공정을 이어받는 디램 개발 조직은 제로 베이스부터 수율 개선에 나서야 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엄청난 격차가 생긴 겁니다. 4세대 5세대에서 완전히 sk하이닉스는 뭡니까 그냥 완전히 완패를 한 다음에 6세대는 뭡니까 제로에서 시작해야 될 정도인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전부 삼성전자 여러분들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다 쏘은 겁니다. 다음 달이면 아마 삼성이 대박을 칠 거다. 다음 달면 삼성이 대박을 칠 거다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지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6세대는 수율조차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삼성전자가 그런데 이게 이제 극복 방안이 그냥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고 복합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반도체 부분 한 관계자는 최선단 공정수율 확보 등 반도체 연구소에 연구개발 역량을 두고 회사가 의구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묵힌 겁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이런 이야기 간간히 흘려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래 취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 6세대는 여러분들 수율이 제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아일보의 이런 삼성전자 20년차 반도체 전문가가 했던 내용이 그대로 정확한 겁니다. 어떻게 3세대 4세대 5세대를 못했는데 6세대 전불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냐 이야기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여러분 한국사람들 정신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예표입니다. 예표 예고편.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멈니까 며칠씩 계속 다루는 겁니다. 내부의 여러분들 삼성전자 언론플레이 어마어마하게 잘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금시 새 여름 따라잡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사정을 보니까 아야 이거 뭐 큰일 났구나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복합위기구나 기업 문화부터 시작해서 조직부터 인재부터 시작해 전부가 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 개발에서 5세대에서 수율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6세대 개발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ai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박사님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ai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개발 특히 5세대와 6세대 제품에 대해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대 hbm 수율 문제 현재 삼성전자의 hbm3 수율은 40%입니다. sk하이닉스는 80%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sk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이 나와가지고 영업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5세대 고대역폭 매물이 저희들의 수율이 80% 정도 나옵니다. 삼성이 이러면 절반인가요 40% 수율이 낮다는 것은 생산원가가 높고 불량품이 많이 나오니까 수익성이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술적 난이도 hbm은 일반 디렘보다 복잡한 공정이 필요해서 수율 향상이 쉽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hbm 수율을 70% 이상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80%까지 달성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늘 잘한 거죠.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수율 면에서 80% 삼성전자 40% 따불인 겁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6세대 제품 개발에 삼성전자가 무진장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겁니다. 6세대 공정에서 수율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오늘 그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삼성의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기술을 쓰지 않습니까 다른 기술을 삼성은 필름을 깔아 올리는 방식이고 sk하이닉스는 뭐죠 접착제는 주입에 가야 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mrmuf 방식 삼성전자는 tcncf 방식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제조 공정에서 앞서 있다는 겁니다. hbm4 내년 또 이름 양산될 hbm4 6세대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의 도입이 예상되지만 삼성이 이 기술은 수율 문제가 있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삼성 문제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게 단순히 기술력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나타난 것이 기술력 격차인데 조직 문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겁니까 삼성은 여러분들 상당히 위계 질서가 맹악한 회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잘 성장해왔는데 시대가 바뀐 겁니다. 여기 보시죠. 삼성전자가 tsmc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에 뒤처진 이유가 뭡니까 ai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사람보다 더 이야기 잘합니다. 기업 문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큰 본 문제인 겁니다. 삼성은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로 인해 사업부 간에 문제가 생기면 브레임 게임만 만연합니다. 상대방이 떠넘기는 겁니다. 설계 부분이 잘못했다 공정 부분이 잘못했다 관리 부분이 잘못했다 엔지니어링보다 대외적 업종에 집중하는 경향에 재무 파트의 힘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하향식 의사결정을 인해서 기술적 판단보다 경영진의 결정이 우선시대입니다. hbm 할까요 말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보고서 써라 이렇게 엔지니어들한테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봐 기업 문화의 문제 이게 근본 문제인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문화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거 어떻게 이름대로 유전자고 같은 건데 계획하겠습니까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을 것 같아 빠져나갈 생각하고 뭐 올려도 뭡니까 잘 수용이 안 되니까 인재 유출과 조직문화 우수한 기술인력이 경쟁사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경직된 조직문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내부 절차 문제로 지적됩니다. ai가 희한하게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과로 나타난 것은 기술력 격차인데 기술력 격차를 불러일으킨 요인들이 이렇게 뭡니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경쟁사의 빠른 성장 기술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기술을 도입한 것이 배차기였다. 자 이제 도마 위에 오르는 거죠. 전 영현 부회장 능력뿐만 아니고 이재용 회장의 능력도 이제 도마 위에 오르는 거고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세상이 다 바뀌니까 영원한 1등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1등이 없는 것이고 그냥 조금 폼 잡고 조금 뭐죠 배가 불러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큰 문제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파운드리가 이런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에 삼성전자의 문화가 잘 안 맞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한국 기업치고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수평적인 문화고 그다음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현대 그다음에 LG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헝거리 정신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삼성이 너무나 중요한 회사니까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삼성전자가 고대역풍 매물에서 SK 하이닉스를 오래지 않아 따라잡겠다는 건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하기에 아마 본인들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대충 삶은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 정신 처리해야 되는 거죠. 대충 때우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지. SK 하이닉스는 그룹 문화 자체가 돌아가신 최종의 선대장 계실 때부터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였습니다. 고난 위양이 좀 자유롭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이렇게 다 균형이지 않습니까 고난 위임과 중앙통제 이 사이 균형을 잘 유지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와 엔지니어 균형을 잘 유지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보게 되면 서초 hh 재무통들이 너무 힘을 많이 가진 겁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균형을. 그게 깨져버린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